큐롤 아이저 아니 감사합니다 편임이야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네 아. 뭐 이렇게. 아. 네. 아. 도착했어요. 다행히. 무사하자. 무사하겠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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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를 그냥 정피디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네. 쇼프에 대해서는 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코치해주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프로님이에요. 저희. 맛있겠다. 여기가 약간 피키지 식당 가능한 데 아니고. 찐맛집. 응. 어때요? 1일차 지금 오신 심정이? 왜 해외 온 거 같아? 저희 1기 때 오셨던 원숭이 형님. 지금 여기 아까 식사하신 분들한테도. 지금 어색하죠? 어차피. 이거 한 잔 하면 확신해진다고. 이제 파스리. 그리고 연습장 도착했습니다. 저희 파스리. 저희 파스리. 이거 갈아입었습니다. 저희 파스리. 이거 갈아입었습니다. 여기 학교 배기 색깔이 예뻐요. 우리 Carlos 형님. 원래 2기 때 kova를 못 不要 개요. 여기 교회 부채. 그래도 우리 집 타림. 하나씩 교회 부채. 아. 디럭. 야. 뭔가 뱅. 아메. 나이스. 저희 헬스 헬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골프 에디션을 이렇게 포천해드릴게요. 플레이스턴트같아요. 그래서 면도기 있고 그리고 이건 저의 프로님 골프사도 되었어요. 여기 격자선이 있잖아요. 이 격자선에 얼굴을 좀 중식으로 두면 사진이 좀 길게 나오고 가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카트 이동중인 카트에서는 꼭 손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세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퀴즈를 맞춰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어 퀴즈 맞췄어요. 너무 웃겨. 여기 천일이신데 웃었거든요. 천일 축하합니다. 러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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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일이다. 안녕하세요 2일차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조식을 먹고 그리고 이따가 점심 티업이에요. 어제 이제 사람들 보니까 또 1일차보다 많이 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여행사에서 점심 티업으로 여유롭게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뭐예요? 치킨 네 카트 아니에요? 흰색! 저 흰색 진짜 좋았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희 이따 타페이스. 첫 번째 초보들이 하는 패턴은 거리감을 못 맞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변하지 않는 나의 셋업을 만드는 그 뭐야? 어깨! 자! 4인원 버디! 4인원 봤어요? 봤습니다! 모습은 안고덕이 68타! 오늘은 3일차입니다! 어제 저희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옷이 바로 이렇습니다! 짜잔! 네, 여기서 점심 먹고 필드 하러 갑니다! 다양하게 스티커 사주셔보세요! 오, 잘 어울려요! 1, 2, 3 근데 진짜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푸셔! 아, 좋죠? 마코리인데 다들 성격이 좋으시고 매너도 좋으셔서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다. 이번 상빈이거든요. 진지로 감사합니다. 오, 이제 다들 자시나봐요. 사람들이 진짜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일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 덕분에 저도 되게 재밌게 골프 여행을 마친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허니버지 2기 때 뵙도록 할게요. 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거나 뭐 원하는 여행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이러한 나머지는 아멘